예고했던 대로 SG 스페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뷰티의 고품격 악기바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죠. 디럭스 스페셜 뭐 또 뭐 있었죠? 서바나와 비슷한거? 스페셜 스페셜 뭐 그런것들도 있었구요. 또 많이 들어가는게 뭐 커스텀 스페셜 런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일드 그거는 이제 저희 기타 쪽이 아니죠. 뭐 어쨌든 뭐 리미티드 그렇죠. 진짜 많이 들어가는게 리미티드 그런것들이 다 좀 다 뭐랄까? 이름값을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그냥 장난들인 경우가 많죠. 진짜 장난들인 경우가 그 참 제일 불안한게 이제 디럭스 스페셜 이런게 두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거. SG 스탠다드 디럭스 스페셜 뭐 야 이거 진짜 불안하군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울트라 초대박 할인 행사 약간 이런것처럼 많이 붙일수록 조금씩 없어 보이는 느낌. 충무공 킹갓 마제스티 뭐 그거처럼 좋은거 막 붙이는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이라는 뭐 말이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스페셜 하나 붙은게 어디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SG 스페셜 T 모델이구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T와 하이 퍼포먼스 HP 라인으로 나누어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좋아하던 그 스펙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기본적 SG랑 은근히 많이 달라요. 네. 네. 조그만 피카드 깡통 피커 뭐 은근히 많이 달라요. 네. 은근히 스페셜 하긴 해요. 네 스페셜 하긴 해요. 이것도 보통 인레이가 닷 인데 네모나게 아주 정없이 이렇게. 네. 네모나게. 아주 정없이 이렇게. 정없는 느낌. 네.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게. 어쩜 이렇게. 좀 어떻게 이렇게 스페셜 하죠 이게. 참 이렇게 공기행에서 찍어낸 것처럼 찍어냈겠죠. 네. 네. 어 그렇습니다. 어 이게 스페셜 하긴 해요. 근데 스페셜 하기 좋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모르겠고 스페셜 하기 다르긴 합니다. 네. 상당히 스페셜 한 스펙을 갖고 있어요. 살펴볼게요. 스펙. 107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구요. 지난 시간보다 12만원 정도가 올랐네요. 마호가니 바디 그리고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넥 로즈우드 집판 빈티지 스타일 키스톤 1.65인치의 너트너비 테크토이드 너트구요. 12인치 집판 공률 22%에 24.75인치 스케일 길이 490R490T. 이 투볼륨 투톤 튜너메틱 스탑바텔피스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펙 거기랑 뭐 거의 틀림이 없는데. 지금 100 없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페이디드를 할 때는 페이드가 좀 특징적인게 넥이 메이플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얘는 마호가니 마호가니의 더더욱 전통적인 그 SG 스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신청해보세요. 뭐 100이겠죠. 도나마나 100. 네. 이거는 약간 무게감이 느껴집니다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 좋다. 어우 또 비슷해. 무게 몇 대 몇? 3.12, 3.20. 과연요. 근데 꽤 무게가 나가긴 하거든요. 이야. 좋습니다. 비슷하네요. 3.10. 아. 오늘 승률이 좀 올라가네요. 저는 완전히 틀렸네요. 네. 제가 3.23 줄이라 그랬다가. 아. 그러다가 내리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가볍긴 가볍습니다. 무겁다고 해도. SG는 SG네요. 뭐. 역시 3,4,7,5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힙가드 포함. 3,4. 이게 75보다. 약간 두툼한 느낌? 약간 두툼한 느낌인데. 75일 것 같아요. 그냥. 오. 그러네. 76입니다. 이게요. 약간 두툼한 느낌. 76. 이게 아직도. 이렇게 올해는 뭐 담배도 끊어보겠다. 뭐. 뭐. 기타도 하나 배워보겠다. 근데 뭐 우리 지하양이랑 하는 썬데이 기타랑 얘기했지만. 보통 얘기하는 중산층은. 그. 자기 친구한테 대접할 수 있는 멋진 요리 하나와.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루는 게 중산층 아니겠습니까? 네. 멋진 정이네요. 네. 잠시만요. 지금 스페셜은. 특히 저음이 많으네요. 스페셜하네요. 그리고 특히 팬더앰프를 만났을 때. 이 저음의 공진음은. 많이 쎄요. 아. 엄청 쎄네요. 네. 그래서 SG를. EQ 중립에 맞춰놓은. 팬더앰프에다 친다라는 건. 심지어 저기 베이스 좀 올라가 있어요. 지금. 깎게요. 정말 엄청나게 힘든 세팅이거든요. 어. 진짜. 너무 많았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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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성은 뚜렷하네요. 똑바로 뻗습니다. 벤도 개인이네. 벤도 개인이네. 시원합니다. 시원한 사운드 들어봤습니다. 이게 확실히 우리 스페셜 모델도 물론 좋습니다만 메이플에서 오는 느낌과 마호가니 원래 전통적인 조합에서 나오는 후끈함이 좀 다르긴 하네요. 이게 듣다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예전에 스탠다드 쓸 때 제가 샀던 가격이 기억으로는 150에서 160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이게 그것보다 뭐가 못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거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새 너무 잘 만든다. 잘들 만들어요.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골이 나서 이 가격으로 그거 맞춰줄게요. 이런 느낌이 된 거죠. 사운드 반주에 맞춰서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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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 록킹엄을 만끽 해봤습니다. 시청자 한 절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1832화에 아이바니즈 SA-160FM 이었습니다 교영씨가 와서 연주를 해주셨는데요 밑에 I Believe I Can Flying Dog 님 있죠? I Believe I Can Flying Dog 네 전 저번 기타가 제 취향에 맞는 것 같군요 뭐랄까 처음부터 장르가 정해지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로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범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줄평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사선 뭘 해야 할지 고민하라 괜찮은줄평 아닙니까? 무슨 어디 선거철에 나 볼 수 있을 듯한 옛날에 들었던 그런 아주 올드한 명원들 같은 거 있잖아 국가가 너를 위해 뭘 해줬는지 생각하지만 네가 국가를 위해 약간 꼰대명원 같은 그런 것 같고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괜찮네요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사선 뭐 할지 고민하라 네 거기 뭐 100년쯤 된 고등학교 많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 가서 경신경신고등학교 그 중앙현관에 써있더라고요 학교가 너를 이제 좀... 아니 뭐 민족 그 사람들 33인 중에 한 명이 경신고등학교 출신인가 봐요 아 그렇군요 그 선생님이 아희들아 공부를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 강력하네요 직관적으로 강력하네요 근데 뭐 그분 중에 한 분이신데 너무 설득력이 있네요 네 설득력이 있고 아주 공부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한번 망한 시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현판이 있을 때는 고개를 돌리고 나 때문에 망한 건 아닐 거야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이야 이 강하네요 아주 좋은 명언을 남겨주신 I believe I can fly in dog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저 SG 필요한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사면 되는데 이거 갈등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하면 사면 되는데 네 이게 저걸 사나 이걸 사나 네 스페셜과 이거는 얘대로 좋고 쟤는 제대로 매력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항상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탠다드 예전에 그런 아쉬움들을 정말 다 불식시킬 만큼 퀄리티가 올라와 있는데 야 이런 스탠다드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또 스탠다드처럼 생각 또 달라지거든요 또 달라지거든요 갈등의 시작 갈등의 시작이죠 그래서 저는 한주평 상향평준화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얘들아 SG라는 사람 나라가 망한다 이건 너무 하죠? 이거 과하네요 네 좀 보세요 몇? 네 똑같습니다 이 가격에 이 퀄리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본 모델은요 2017년도 모델 SG 페이디드 티에 이은 SG 스페셜 티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 모아서 가성비가 좋은 기어들만 또 모아 모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 comfortable